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장모, 최 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조 위조,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.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. 정책을 요청했다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